요즘에는 아무래도 제가 월드컵에 다녀와서 BTS 정국님이 음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월드컵에 있는 동안 TV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훈련하러 이동할 때도 계속 듣고 저희한테 너무 진짜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주신 곡인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 좋고 아직까지 월드컵이 이제 저희는 끝나고 왔는데도 듣고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